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, 경기하셨는데 어때요? 생각보다 좀 긴장을 해서 초반에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1승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오늘 팬분들이 현당에 상일인데도 많이 왔대었어요. 팬 분들 중에서 제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좋았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화이팅. 아 진짜요? 저 젠지팀 아니에요. LCK팀이에요. 아 그니까 저 중두셔야 돼요. 저 LPL팀이라서. 아 진짜요? 저 100만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진짜 찍으면 안 돼요? 진짜? LCK한테는 한 마디 한 마디. LCK 한 마디요? 젠지가 너무 잘해서 무섭습니다. 진짜요? 무거워요 젠지. 젠지 짜요! 젠지 짜요! 젠지 짜요! 젠지 짜요! 젠지 짜요! 세정없이 올라가도 돼요. 장비 챙겨서. 메인은 또 화이팅! 메인은 또 짜요! 블루 짜요! 블루 짜요! 블루 짜요! 블루 짜요! 블루 짜요! 고생하셨습니다. 오늘 첫 경기 해봤는데 소감 어떠세요? 어... 확실히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이제 지을 뻔한 위기도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좀 더 잘해줘야 할 것 같아요. 팬분들한테 한 마디 있었거든요. 국제 대회 경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 팬분들이 막 막 뭘 흔들더라고요. 그런 거 보니까 약간... 그분도 좋아지고 응... 팀이 국분도 나간 것 같아요. 고생하셨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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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어요!